하나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과일이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소교세포는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잔해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가지 반찬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우리 몸에 병이 생기면 항상 나타나는 것이 있죠. 바로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 손상이 생기면 일단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신호를 보고 백혈구가 모이고 수리를 시작하는 거죠. 허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염증이 생깁니다. 주로 외상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발생하죠. 발목을 삐거나 칼에 손을 베이거나 어딘가에 맞거나 부딪히면 멍이 들고 붓고 통증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염증이 생기고 콜레라처럼 세균에 감염되어도 염증이 생깁니다. 외상에 의한 염증은 염증 범위가 제한적이고 딱 손상된 곳만 아픈데요. 그런데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감염은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간 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에 감염되어도 폐기관지 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신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죠. 세균 감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중독으로 장염이 발생해서 국소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나아버리면 괜찮은데 세균의 정식이 심해지면 전신으로 세균이 퍼져나가는 폐열정으로 생명이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염증 반응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죠. 염증은 크게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같은 외상이나 세균,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급격히 일어나는 것이 급성염증입니다. 손상이나 감염이 생긴 부위가 막 부어오르고 열이 나고 통증이 심하게 생기죠. 대신 치료도 빨리 됩니다. 보통 3-4주 정도면 나아버리죠.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으로 인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손상이 만성염증을 유발하죠. 미세먼지나 흡연으로 인해서 폐기관지에 장기적인 염증이 생기고 음주로 인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지나친 운동이나 노동으로 인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과식이나 자극성 음식의 과다 섭취로 위와 장애, 손상과 염증이 생깁니다. 이런 물리적인 손상 외에도 만성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염증이 열이 막 38도 이상 올라가고 몸이 퉁퉁 묶고 하지는 않습니다. 신경과 혈관에 스트레스 소문이 과잉 분비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오장육부를 서서히 손상시키는 만성염증이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급성이든 만성이든 나타나는 징후가 있는데요. 바로 부종, 발근, 통증, 혈액순환장애입니다. 어딘가가 부어오르고 열이 나거나 심하게 혹은 은근하게 아프거나 줄이면 그곳에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곳에 노화가 촉진되고 암까지 발생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늘 관리하고 예방하는 습관 길을 쓰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염증을 제거하는 백색가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가루는 바로 마입니다. 한양명어로는 생약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면역세포들 즉 백혈구가 출동해서 고장난 세포를 제거하고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독소를 중화해서 염증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인데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같은 성 호르몬도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염증을 읍대합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장기적으로 과잉 분비되는 문제가 되지만 염증을 치료하고 또 자가 면역술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어서 우리 몸에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을 치료하는 약제 중에 스테로이드 제재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콜티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제재가 관절염이나 피부염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콜티손의 원료가 산약입니다. 야생마에서 추출한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주원료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가지 염증이 생겼을 때 말을 복용하시면 효과가 있는데요. 급성염증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약성이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면 만성염증의 예방과 치료에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산약의 성분 중에 디오스케린이 있습니다. 이것은 DHEA의 전구물질인데요. 성호르몬을 생성하는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 성기능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거죠. 또 말을 만져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이 묻어나오는데요. 이것이 뮤신입니다. 뮤신은 당단백질이죠. 위염이나 위괴양을 치료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고 소화기능도 돕습니다. 또 많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구요. 콜린도 많이 들어있어서 근망증과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콜린은 두가지 방법으로 알차이머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하나는 알차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교세포의 지나친 활성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소교세포는 뇌 안에서 만들어주는 해로운 잔해물질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데요. 너무 많이 발현되면 오히려 염증과 뇌신경세포의 혼화가 우발하기 때문입니다. 콜린은 계란, 우유, 방울 양배추, 매가, 닭의 간, 목초로 사육한 소의 고기 등에도 풍부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신경통, 요통, 근망증, 시력장애, 만성신장염, 콜레스토롤 제거, 피부 미용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음식으로 마 외에도 레스베라트롤, 커큐민, EDCG, 캐스틴, 불포화지방산을 포함한 여러가지 음식들이 있으니까요. 저의 지난 영상도 한번 더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먹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죠. 말린 말을 끓여서 차로 드셔도 좋구요. 과일이나 요거트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또 마 가루를 생강차나 대추차 등에 타서 드시거나 여러가지 반찬에 섞어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죽을 만들어 드셔도 좋구요. 말을 토막내서 마밥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마는 한번에 10에서 20g 정도를 드시면 적정량인데요. 좀 많이 드셔도 큰 탈이 없으니까요. 걱정없이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하 많이 드시고 염증도 제거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